1페이지 세계사 365 81. 기둥 문명의 발전에 따라 건축술도 자연스럽게 성장했다. 건축술은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문명의 고유한 성격이 만들어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돌로 기단을 다지고 그 위에 나무로 거주 공간을 설계한 후 기화를 덮는 형태로 가옥을 지었다. 중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이와 비슷한 건축 양식을 발전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거주 공간과 지붕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돌기단, 나무로 만든 거주 공간, 기와 지붕의 구조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전통 가옥의 형태가 완성된 것이다. 유럽의 경우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에 큰 영향을 받았다. 돌로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거대한 돌 지붕을 만드는 등 건축 재료는 대부분 돌이었다. 아고라나 포럼 같은 광장이 도시 중앙에 있고 주변에 여러 시설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은 르네상스 시대 때 재해석되면서 서양 건축의 전통이 됐다. 서양 건축의 핵심은 오더와 아치, 볼트라고 할 수 있다. 오더는 기둥을 중심으로 바닥을 바치거나 지붕을 떠받드는 볼을 합친 용어로 크게 다섯 가지 양식으로 분류된다. 토스카나식, 두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콤퍼지식으로 기둥 표면을 처리하는 방식과 보의 디자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아치가 형성된다. 아치가 있어야 문을 비롯한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아치가 교차되면 천장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볼트라고 한다. 아치를 이은 단순한 반원형부터 돔첨두 등 다양한 형태의 볼트가 만들어진다. 기둥이 기준이 돼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지고 천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아치와 볼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서양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서양 건축의 독특한 예술미가 드러난다. 기둥과 기둥이 붙으면 벽이 된다. 따라서 서양 건축물은 벽면으로 이뤄진 건물조차 기둥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거나 맨벽에 기둥 문양을 그려넣기도 한다. 82.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서쪽으로 이란, 동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위치한다.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인도 역사의 무대였다. 중세 때 이슬람 세력이 북인도와 파키스탄 일대에 여러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이슬람이 주류를 이룬다. 1947년 영국이 인도를 포기할 때 분리독립했으며 인도와 오랜 갈등 관계다. 인도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해묵은 주제였다. 특히 이슬람 왕국 무굴 제국이 무너지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하는 데 반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에게 소는 도축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오랜 갈등이 있었다. 영국의 인도 지배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특히 인도 국민회의가 강력한 반영 운동을 주장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해 갈 때 인도의 이슬람교도들은 이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 더구나 이슬람 세력의 독자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매우 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 심해졌다. 1937년 인도통신법의 의거에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국민회의가 압승을 거두자 네로를 비롯한 국민회의의 지도자들은 이슬람과의 연정을 거부하고 흡수 통합을 요구한다. 이에 무한마드 알리 진나 같은 이슬람 지도자들은 격분한다. 진나는 두 민족 이론을 발전시키며 힌두교도의 나라와 이슬람교도의 나라를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1944년 국민회의의 지도자 간디와 이슬람 대표 진나가 통합을 위한 회담을 벌이지만 끝내 실패한다. 진나는 이슬람을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간디의 태도를 불신했고 궁극적으로 간디의 단일한 인도 구상을 거부했다. 1946년 독립의 열기가 절정에 오르는 가운데 진나는 8월 16일을 직접 행동의 날로 선포했고 콜카타 일대에서 이슬람교도와 힌두교 간의 잔혹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사흘간 6천명이 피살되고 3만명이 부상당했으며 10만명이 집을 잃었다. 간디나 네루 같은 지도자들도 이를 방치했고 이후 몇 달 동안 전국에서 잔혹한 살해극이 연출됐다. 인도의 이슬람인들은 분리독립에 성공했고 진나는 추대 총독이 돼 이슬람공화국 파키스탄을 이끈다. 열강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는 과정에서 분열과 반목을 거듭하는 일은 일반적이다. 예민의 경우 내전이 벌어졌고 베트남의 경우는 국제전으로 발전했다. 83. 돼지 인간에게 돼지만큼 유용한 동물도 없을 것이다. 번식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의 고기를 공급하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집트의 농부들은 돼지를 농사에 활용했다. 씨를 뿌린 후 돼지 무리를 밭의 사방으로 몰면 돼지가 발굽으로 씨앗을 밟아 발화하기 좋은 수준으로 고정했다. 돼지 발굽은 탈곡할 때도 유용했다. 다만 워낙 식욕이 좋기 때문에 정신없이 이동시키는 게 관건이었다. 발칸 반도에서는 송로버섯을 채취하는 데 돼지를 활용하기도 했다. 소가죽보다는 못했지만 돼지가죽도 활용도가 높았고 한때는 돼지털이 인기였다. 붓, 면도용, 솔, 칫솔을 비롯한 각종 브러쉬 제품에서 활용됐는데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서는 밧줄로도 이용됐다. 수튀지의 음경은 부추에 광을 내는 도구로 돼지 오줌보는 풍선, 씨앗자루, 담뱃주머니, 피임도구 역할까지 했다.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이뤄진 돼지기름은 한때 신사들의 코수염에 바르는 왁스 역할을 했고 여전히 각종 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돼지를 통해 만들어진 의약품은 셀 수가 없을 정도다. 돼지의 뇌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은 유해 콜레스테롤 치료제로 사용되고 셀기에서 나오는 케노디옥시켈론산은 담석 치료에 활용된다. 돼지의 난소는 호르몬 대체제로 갑상샘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된다. 서양 중세 때는 동물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돼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1386년 프랑스 노르망디에서는 암퇴지가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람 옷을 입힌 채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잔혹하게 매질한 후 참수했다. 1846년 슬로베니아의 플레테르니카에서는 소녀의 귤을 문 돼지가 사형을 선골받았다. 돼지 주인은 어린아이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84. 교토 일본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 나라 가마코라 같은 도시들이 특정 시기에 발전하다 쇠퇴한다면 교토, 도쿄, 오사카는 장기간 발전해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가 됐다. 교토는 헤이안 시대의 역사에 등장해 헤이안교라는 이름으로 일대가 수도로 조성됐다. 초기 교토는 중국 당나라의 축성 기술과 풍수 사상의 영향 아래 만들어졌다. 도성이 사각형 형태로 지어졌고 중앙에는 주작대로가 있으며 좌우로 도시와 시장이 조성돼 있고 주작대로의 끝에는 궁궐이 있는 구조로 중국 상한성을 모델로 하여 따라한 것이다. 또 북쪽의 후나오카산, 동쪽의 가모가아강, 남쪽의 오그라 연못이 있는 등 교토 분지 일대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다.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가마코라 막부가 들어서면서 이곳은 지방도시로 철락한다. 미나모토노 유리토모가 교토에서 한참 동쪽에 있는 가마코라를 근거지로 막부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마코라 막부의 뒤를 이은 무로마치 막부에서는 교토가 다시 정치의 중심지가 된다. 아시카가 가문이 이곳에 막부를 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하고 에도 막부가 들어서는 기간 동안 여러 쇼군이 교토를 벗어나 새로운 곳에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고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늘날 교토 일대인 에도에 정착하면서 교토는 정치적 지위를 잃고 만다. 교토에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천황이 머물렀고 여전히 일본 전통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무로마치 막부 때는 선종, 니치렌종 등의 일본 불교가 새롭게 발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흥종파의 여러 절이 많이 지어졌는데 현재도 긴카쿠지가 유명하다. 3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층마다 건축양식이 다르고 건물 건면에 금박을 입혀 화려하다. 류안지 또한 선종 사찰로 이곳의 정원은 가레산스의 바위와 자갈, 모래만으로 꾸민 정원이 특별한 경관을 자랑한다. 수목 대신 바위를, 물 대신 모래를 사용했는데 각 위치와 의미가 삼라만상을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다. 흥미롭게도 교토는 진보적인 정치문화가 발전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 공산당이 이곳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고 명문대학인 교토대학도 자유로운 학풍으로 유명하다. 85. 불교 부타에 의해 인도에서 창시된 불교는 동아시아 문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불교는 곧장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로 분화 발전한다. 상좌부 불교가 개인의 수양과 깨달음을 강조했다면 대승불교는 수행과 중생구제를 강조했다. 대승불교는 상좌부 불교를 소승, 즉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열반만을 중시하는 작은 불교라며 비판했다. 인도의 경우 마오리아 왕조 때는 소승불교가 쿠샨 왕조 때는 대승불교가 크게 발전했으나 이후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등장하면서 교세가 쇠퇴한다. 소승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됐고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했다.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은 반야경, 화음경 등인데 부타를 신격화하며 보사를 숭배하는 정토신앙을 추구했다. 애초에 부타는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중생을 교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평신도들에게는 해탈이 필요 없는 극락왕생을 가르친 것이다. 한편 선종의 등장은 중국화된 불교의 시작을 의미한다. 선종의 가르침은 염화 미소라는 고사에 응축돼 있다. 부타가 연꽃 한 송이를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오직 마하가섭만이 뜻을 깨닫고 미소지었다는 이야기다. 진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책이나 글을 통한 가르침을 뛰어넘는 수도와 참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인도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선종은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중아시아 출신 승려 달마가 창시했으며 당나라 때의 해능에 의해 크게 발전했다. 이때부터 기존의 대승불교를 교종이라 부르며 선종과 구분했다. 그의 가르침은 육조 단경에 담겨 있는데 중국과 고려, 무로마치 막부 등에서 크게 번성했다. 고려에서는 신라의 고승원효의 가르침과 선종 사상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하는 불교가 발전했는데 오늘날의 조개종이 대표적이다. 한편, 힌두교에 영향받은 밀교 역시 일부 티베트와 일본 헤이안 시대 때 유행했다. 주수를 숭배하고 현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만다라 같은 불화를 그렸다. 일본은 토족신앙인 신도와 불교가 융합되면서 하나의 종교체제를 이뤘는데 사실상 두 종파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엉켜버렸다. 86. 플라톤 플라톤은 서양 철학사 최초로 통합적 사유를 실천한 인물이다. 플라톤 이전에도 여러 철학자가 존재했지만 플라톤은 당대의 사상적 경향을 종합하고 나아가 새롭고 체기적인 사상을 선보였다. 플라톤의 사상은 단지 고전 그리스 철학에 머물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서양 철학사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학, 과학 등 현대의 거의 모든 학문의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쳤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철학의 본질을 설명한다. 동굴에는 벽을 바라보도록 묶인 죄수가 있다. 동굴 밖에서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 죄수는 돌아볼 수 없기에 그림자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하지만 어느 날 죄수가 동굴에서 풀려나면 그는 동굴 밖으로 나와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림자가 아닌 세상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처지는 동굴에 묶여서 그림자 정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죄수와 같다. 기껏해야 상상이나 억측 수준으로 사과한다. 생각의 수준이 낮을 뿐더러 판단의 결과도 그림자 수준이다. 하지만 죄수가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도 성장할 수 있다. 신념과 오성, 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선 신념은 감각적인 사고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각적 사고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햇빛이 찬란하면 동굴 밖 세상은 아름답지만 비가 오거나 밤이 되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각적 사고를 벗어나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오성을 거쳐 이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성의 단계에 도달하면 비로소 만물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플라톤은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구분했다. 상상에서 감각과 이성으로 생각의 수준이 성장하듯 세계도 눈에 보이는 건 넘어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고 봤다. 플라톤의 주장은 통상 이원론적 철학이라고 한다. 이성과 감각, 본질과 현상, 이데아와 현실 세계를 분리했기 때문이다. 또 플라톤을 관념론자라고도 한다. 그는 국가론에서 철학자가 통치하는 세계를 그렸는데 타락한 아테네의 중후정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87. 절대주의 17세기 절대주의 왕정의 성립은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중요한 기틀이 됐다. 중세 사회에서는 교황이 전 유럽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서로마 제국이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구강, 제후, 영주, 기사 등 각양의 권력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또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도시가 번성했고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결성한 길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 즉, 중세 사회에서는 명확한 영토 구분 혹은 단일한 민족 구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성장, 신대륙을 기반으로 한 스페인의 위세의 종교전쟁을 통해 독립한 네덜란드의 활약 등 근본적인 사회 변동이 시작됐다. 신성로마 제국은 30년 전쟁 이후 극도의 혼란에 빠졌으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같은 제후국가가 사실상 독립국가로 발전했다.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새롭게 부상한 국가들은 절대왕정체제를 지향했다. 국왕 중심에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 것으로 상비군과 관료제가 그 기반이었다. 국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군대와 관료집단이 만들어진 것이다. 또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해 해외무역, 식민지 경영, 수출 장력, 국내 산업 보호 등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했다. 국가 간 식민지 해외무역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절대왕정의 대표주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였다. 제상 콜베르가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보가 증대됐고 짐은 곧 국가다라고 주장하며 베르사유 궁전을 짓는 등 국왕의 존엄과 위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유럽의 온갖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서 국력을 낭비했다. 1667년부터는 네덜란드와 전쟁을 벌였고 1689년부터 1697년까지는 아우크스 브루크 동맹 전쟁을 벌였다. 초창기의 고무적인 성과는 9년간의 전쟁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루이 14세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해 비슷한 투쟁을 벌인다. 프랑스와 스페인, 바이에른 등이 연합했고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이 반대 세력을 형성하면서 10여 년을 싸운 후 1713년 위트레우트 조약으로 끝을 맺는데 결과는 이전과 비슷했다. 프랑스는 얻은 게 없었고 스페인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영국은 해외 식민지 경략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으며 네덜란드도 쇠락의 길에 들어선다.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최강이었지만 여전히 프랑스 육군은 막강했고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역시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다. 88. 우키요에 일본 에도막부 시절에 유행한 목판화 상인문화가 발전하면서 각양의 대중문화가 쏟아져 나왔다. 시작은 가부키 공연 홍보 전단 정도였으나 가스시카 호쿠사이, 도슈샤이 샤라쿠, 안도 히로시계 같은 대가들이 등장하면서 독보적인 예술 장르로 발전했다. 동양의 화풍에서는 볼 수 없는 각양의 색감을 사용했고 일본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천연의 자연환경을 독특한 예술적 감각으로 묘사했다. 샤라쿠는 사람의 얼굴을 그림의 중앙에 배치한 후 각양의 표정을 묘사하는 화풍으로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호쿠사이의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키요의 대표작이다. 위의 그림은 기타가와 우타마로의 찻집 위층방의 연인들이라는 작품이다. 전면에 목덜미를 드러낸 여성의 뒷모습과 남성의 반쯤 가려진 얼굴이 묘사된 파격적인 구도의 그림이다. 우키요에는 유럽에 소개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줬다. 고의의 경우 여러 작품을 따라 그리기도 했다. 89. 로제타 스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중에 발견된 돌 프랑스의 언어학자 샹폴레옹은 로제타 스톤에 새겨진 글귀를 분석해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했다. 1798년 나폴레옹은 328척에 배해 3만 8천명의 병력과 167명의 과학자를 데리고 이집트 원정에 나선다. 원정대는 기자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부터 필레지역의 신전 내부까지 고대 이집트의 중요한 유적을 살펴봤다. 그러던 중 나일강 삼각주 로제타 일대에서 바윗덩어리를 발견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형태의 글이 함께 쓰여 있었다. 이집트 신성문자, 이집트 민중문자, 그리스 문자가 그것이다. 그리스 문자는 해독할 수 있었다. 바위에 쓰인 내용은 기원전 196년 프롤레마이오스 5세가 내린 명령으로 아마도 같은 내용을 여러 언어로 적어놓은 듯했다. 따라서 그동안 해독할 수 없던 이집트 문자에 대한 실마리가 생긴 것이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영국 해군에 의해 실패했고 로제타 스톤도 영국에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비문 탁보는 확보했는데 당시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토머스 영과 프랑스의 젊은 무명학자 샹폴리온 간에 이집트 문자에도 경쟁이 벌어진다. 토머스 영은 이집트 문자가 표음 문자라는 가능성을 부정한 데 반해 샹폴리온은 표음 문자임을 확신했다. 또 수많은 이집트 문서를 확보해 광범위한 문자 해독 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토머스 영은 언어 해독에 실패한다. 하지만 샹폴리온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는 모음이 없고 자음 하나를 나타내는 24개의 부호가 있으며 그것이 알파벳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고 띄어쓰기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결국 문자책의 전체를 해독한다. 샹폴리온의 경의적인 성과는 곧장 많은 비판에 시달렸고 42세에 일찍 죽는 바람에 그의 언어학적 성과가 공인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가 죽은 지 15년이 지난 1845년이 돼서야 그의 문자 해독이 공인되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집트 유물을 비롯한 근동지방의 고대 문물은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약탈과 도굴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샹폴리온이 중요한 학문적 계가를 올렸고 이후 존 가드너 월킨슨 같은 탁월한 학자가 등장하면서 이집트학이라는 전문 분과가 생긴다. 윌킨슨은 샹폴리온의 오류를 밝혀내는 등 고고학 발전에 중요한 성과를 냈다. 이를 계기로 유물과 유적이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됐으며 이집트학은 오늘날에도 가장 각광받는 주제로 남아있다. 기원전 3만 년에서 1만 년 사이에 개는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선사시대 벽화를 보면 다른 동물에 비해 개가 늦게 등장한다. 가축화가 비교적 늦게 진행됐던 것 같다. 개의 뼈가 들어있는 이집트 미라 한나라 때 청동기로 만들어진 개 모양의 도기 등 고대 유물에서 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냥개, 경비견, 애완견 등 오랜 기간 개는 숱한 교배를 통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해왔다. 멕시코에서는 코요테 늑대 등과 개를 이종 교배해 경비견을 얻으려 했고 캐나다 북부의 원주민들은 훌륭한 썰매 개를 얻기 위해 같은 방식을 시도했다. 오늘날 유명한 셰퍼트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견종들 역시 100에서 120세대를 걸친 교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애완용 견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개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안기기도 한다. 불도그, 퍼그, 보스턴 테리어 등 단두형 견종의 경우 하악골 부정교합으로 고통받는다. 납작해진 두개골, 단두형에 간신히 붙어있는 코와 주둥이, 얕은 눈구멍 등 특유한 독특한 매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닭수은트, 코기, 바세타운드 같이 다리가 극도로 짧고 등이 긴 개들은 척추기형이 자주 생기고 샤페이 같이 매력적인 주름을 가진 개들은 피부 감염에 취약하다. 따라서 유명 애완종은 사람이 양육하지 않는 한 생존하기 어렵다. 인간이 버린 개들은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의 개가 인간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속도로 번식한다. 버려진 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은 젖을 떼자마자 생존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태어난 해에 죽는다. 케냐의 투르카나족과 개의 관계는 특별하다. 개가 조리도구나 식개는 물론 아이들의 몸을 핥아서 깨끗하게 닦으며 심지어 여성들의 생리열도 먹는다. 그 때문에 투르카나족은 촌충 감염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물을 구하기 힘든 생활환경에서 만들어진 관습으로 보인다. 91. 가마쿠라 막부 미나모토노 유리모토가 세운 일본 최초의 무사정권 천황과 귀족의 끝없는 권력투쟁은 공교롭게도 무사계급의 성장을 도왔다. 후지와라 씨는 섭정과 관백 같은 핵심주의를 차지하며 위세를 이어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라카와 천황은 스스로 천황주의를 양위한 후 아들 호리카와 천황의 후견인이 된다. 천황이 국가정무를 담당하고 은퇴한 천황이 막강한 천황과의 재산과 군력으로 천황을 지원하면서 후지마라 씨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이런 통치 방식을 인세이라고 한다. 한편에서는 고우쿠지, 엔리아쿠지 같은 사원 세력도 골치였다. 오랜 기간 천황과 귀족이 앞다투어 절과 신사를 후원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원에서 직접 무사를 고용하여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천황 또한 무사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등 점차 무사집단은 중앙권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와중에 크게 성장한 세력이 간무헤이시 1쪽이다. 간무헤이시 1쪽은 다이라노 기오모리에 대해 크게 성장했다. 아예 천황의 외척이 되고 전국에 500여 개의 장원을 소유하며 중국 송나라와 무역으로 큰 이득을 누렸다. 결국 황족이던 모치히토 왕이 교토에서 거병했고 전국의 무사집단이 이에 호응한다. 모치히토 왕의 밀지를 받은 미나모토노 요리모토 역시 거병했고 후지가와 전투에서 대승을 거누면서 간무헤이시 1쪽을 무너뜨린다. 미나모토노 요리모토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무사 세력을 통합했다. 적군의 토지를 몰수해 무사들에게 나눠줬고 그 대가로 주종관계를 맺었다. 무사 중심의 일본식 봉건제가 시작된 것이다. 간무헤이시 1쪽을 타도한 이후 여러 전투를 통해 일본을 통일한 미나모토노 요리모토는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측근, 즉 고퀸인들을 전국에 파견했다. 전통 귀족 후지와라 씨를 징벌한 후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모토는 세이타의 쇼군에 임명된다. 이때부터 천안과 귀족이 아닌 무사의 시대 가마쿠라 막부가 열렸다. 평소에 무사는 땅을 간척하는 등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민을 관리하며 영지의 번영에 힘써야 했다. 이를 일컬어 이시오켓메이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영지를 지킨다는 뜻이다. 오늘날 일본의 기업문화를 일컫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단어 이시오켓메이가 여기서 나왔다. 92. 위진 남북조 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고 수나라가 세워지는 250여 년간의 중국 분열기 한나라 말기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중국은 혼란에 빠진다. 동탁, 원소, 원술, 공손찬, 손권, 유비 등 각지에서 군웅들이 등장했고 격렬한 경쟁을 통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분열된다. 결국 조조의 아들 조비에 의해 한나라가 멸망하지만 사마의의 자녀들이 위나라의 권력을 찬탈한 후 진나라를 건국했고 이후 총나라와 오나라를 병합해 사마염대의 통일제국이 된다. 하지만 통일제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북방민족의 남하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등 5호 세력이 밀고 내려와 화북 일대에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대혼란이 일어난다. 황어문명부터 시작된 한족의 무대가 이민족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족 지배층은 양찌강 이남으로 남하하는데 이때부터 강남지역이 본격적으로 발전한다. 북쪽에서는 북방민족이 세운 여러 나라가 흥망성쇄를 거듭하고 남쪽에서는 한족 왕조가 거듭 교체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북조와 남조의 대립기간, 즉 남북조시대라고 한다. 여기에 위촉오가 자웅을 겨루고 잠시 진나라가 통일하는 기간을 합쳐 위진남북조시대라는 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명군론을 강조하며 성리학의 영향이 강화되던 송나라 때는 촉한 정통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위나라는 한나라의 죄의를 찬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고 한나라의 부흥을 표방한 총나라를 정통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위나라의 영토, 국력 등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랜 혼란기였기 때문에 황제권이 쇠퇴하고 농민의 삶도 평탄할 수 없었다. 지역의 세력가들은 엄청난 토지와 농민 지배를 바탕으로 대농장을 운영하면서 문벌 귀족이 됐다. 북조에서는 불교가 유행했고 둔항, 윈강, 룽몽 같은 석굴사원이 만들어졌다. 남조에서는 벼농사가 발전했고 현악이라는 추상적이면서도 현실도피적인 사상이 유행했다. 중림 칠현이 등장해 유학사상과 기존 지배질서를 조롱하기도 했고 시인 도연명, 서예가 왕이지, 화가 고개지 등 탁월한 예술가들도 등장했다. 구마라습 같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승려들이 불교 전파를 위해 들어왔고 도교가 교단을 정비하며 크게 약진했다. 유교 중심의 전통사회가 큰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93. 아리스토텔레스 고정 그리스의 철학자로 플라톤의 제자지만 그와는 확연히 다른 철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근대 초기만 해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 별들은 원운동을 하고 우주는 아테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봤다. 별이 타원운동을 하고 우주가 진공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대 과학자들의 노력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상식을 깨이는 작업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철학적 사고의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 형상과 진료, 제1원인 같은 것이 대표적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씨앗의 비율을 사용해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비판한다. 어떤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서 나무가 돼 열매를 맺는다. 씨앗이 어떤 나무 혹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지만 씨앗에는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에 내재한다고 봤다. 씨앗이 나무와 열매가 된다는 것은 보편적인 과정, 즉 보편성의 영역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것은 개별적인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이 개별적인 것을 통해 보편적이며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를 설정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적인 초월성을 부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조각상이 형상이라면 대리석은 진료다. 진료는 쉽게 말해 재료이고 형상은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다. 조각가는 대리석을 보며 어떤 모양을 만들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조각한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조각상이 만들어진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러한 형상과 진료의 관계를 띄고 하나의 진료가 하나의 형상이 되는데 인과관계, 즉 어떤 행위가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이 결과가 된다는 논리관계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 즉 제1원인을 설정한다. 결과를 소급하다 보면 최초의 인과관계가 발생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를 거쳐 신석기 시대로, 다시 고대, 중세, 근대로 역사가 발전하는 것, 혹은 아이에서 어른으로 미생물에서 복잡한 고등 동물들의 생태계로 발전하는 것 등 그의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은 각양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94. 스파르타 아테네와 더불어 가장 유명한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폴리스의 상징처럼 언급되지만 각자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폴리스와는 확연히 달랐다. 스파르타의 발전은 아테네와 대조된다. 기원전 650년 농사를 전담하는 노예계급 헤일로타의 반란으로 지배층은 큰 위기에 처한다. 이후 스파르타는 모든 재원을 중장보병에 투자했으며 모든 시민이 직업적인 전사가 됐다. 건강하지 못한 신생아는 버렸고 7세가 된 어린이는 12세까지 기초 군사훈련과 신체 단련에 매진했고 18세까지는 병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았다. 소년뿐 아니라 소녀들 역시 12세까지 같은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대신 글을 쓰고 읽는 법을 회웠다. 엄격한 전투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 18세가 되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이들은 PTT온이란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PDT온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전투를 벌이는 형제단으로 여기서 30세까지 생활해야 했다. 20대 초반이 되면 결혼했지만 30세가 지난 다음에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다. 상업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됐고 의회가 있었지만 주요 사항에 대한 가부 투표 정도를 할 뿐이었다. 농업은 헤일로타이가 주로 담당했다면 상업은 페리오이코이라는 하층 자유민들이 담당했다. 페리오이코이는 어떠한 정치적 권력도 갖지 못했다. 이런 식의 사회 발전의 출생률이 저하됐고 스파르타의 인구는 갈수록 줄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함께 페르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웠고 이후 아테네가 주변 폴리스들을 억압하자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며 아테네와 대립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을 한다. 육군에서는 스파르타가 해군에서는 아테네가 상대를 압도했기 때문에 전쟁은 무려 27년을 끌었다. 오랜 전쟁 끝에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둔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승리를 거둔 스파르타는 경제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에게의 일대를 장악하지 못했다. 또 아테네, 아르고스, 테베, 코린토스 같은 반스파르타 세력이 다시금 스파르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전쟁 이후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가 몰락의 과정을 겪었고 이후 북쪽 발칸반도의 마케도니아인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고전 그리스 시대가 끝장난 것이다. 95. 고대인의 화장술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열망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다. 그 중 여성들의 화장기법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고대 이집트 귀족들의 경우 욕조에 향료를 풀었고 나트론 호수에서 구해온 진흙을 몸에 발랐다. 수압으로 각질을 벗긴 후 향유 마사지를 했다. 그들은 다양한 가발을 썼고 손발톱을 손질한 후 젓갈색에 해나 염료를 칠했다. 이집트 18왕조의 하트셉스트 여왕은 화장품 원료를 확보하려고 푼트로 원정대를 보내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탄산나빈, 백연, 석고, 백목 등 흰색 분이 유행하다가 푸코스 아르칸나, 밀토스 같은 붉은색 분이 유행했다. 눈에는 사프란이나 재, 눈썹과 속눈썹에는 안티몬 등을 발라 검게 했다. 로마 또한 마찬가지였다. 귀족 여인들은 때를 민 후 겨드랑이, 다리 등 온몸의 털을 제거했다. 부분 가발을 사용해 머리숱을 채우고 의치 등을 개발해 치아를 고르게 했다. 파슬리로 구치를 제거하고 쿠션과 어깨 덮개 등을 활용해 몸매를 보정했으며 코르셋을 활용했다. 목욕탕에 증기, 지늘기나 기름으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각종 분과 색조도구를 사용해 외모를 꾸몄는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이었다. 비판적 시선도 존재했다. 그리스인에게 중요한 것은 체육이었고 건강한 신체 단련을 통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었다. 다양한 거칠에는 잠시 속이는 것일 뿐 참된 아름다움은 아니었다. 부자연스러움, 과도함 같은 단어가 이들이 주로 사용하던 논법이었다. 시대에 따른 변화도 컸다. 종래 이집트의 화장술은 성직자 계급의 문화에서 기인한다. 엄격한 예식을 집행하거나 포르스의 눈같이 날카롭고 짙은 눈빛을 숭배하며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니 말이다. 폴리스 시대 말기로 가면 화장술이 짙어졌고 사랑에 빠진 남성은 창백하고 야유여야 한다는 등 풍조에 따라 요구되는 스타일이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만 과시욕, 치장욕 등 아름다움을 향한 욕구는 고대나 현재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듯하다. 물론 경제력이 뒷받침됐을 때 말이다. 96. 스키타이 역사상 최초의 유목민족 유목민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말을 길들이고 마구를 활용하는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기원전 천년경부터 제갈, 마구, 활, 양날단검, 사슴돌과 같은 독특한 문화가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등장한다.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 스키타이가 등장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해 서아시아부터 동부지중해 연안까지 다양한 곳으로 이동했다.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스키타이이니 헤라클레스와 하반신이 뱀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세 쌍둥이었던 설화가 떠돌았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스키타이를 정벌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흑해 일대를 원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스키타이는 원정군과의 대결을 피하면서 초원지대로 숨어들었고 결국 변변한 전투를 벌이지 못한 원정군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고 말았다. 스키타이는 주로 흑해 북쪽 디네프르강, 부그강 일대의 여러 나라를 세웠다. 크림반도 북쪽에 위치하는 지역이다. 기원전 4세기 아테아스왕 당시 다량의 곡물을 그리스에 수출하며 번성했는데 이는 스키타이 중 일부가 농경에 종서했다는 말이다. 유목 스키타이가 아닌 농경 스키타이가 존재했다는 말로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논쟁이 분분하다. 이들을 유목민이 지배하던 토착 슬라이브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농경 민족이 토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동을 일삼는 유목민족은 황금을 귀하게 여겼다. 스키타이의 청동기, 황금 유물 등은 흑해 연안, 시베리아 남부, 서아시아 지중해 등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형성됐고 중아시아는 물론 중국, 한반도까지 전파돼 영향을 미쳤다. 97. 말라카 인류 역사에서 해상 실크로드는 육상 실크로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문명의 교통로였다. 이곳을 통해 불교와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유럽 문명이 세계화될 수 있었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바닷길이다. 명나라 때의 정화는 이 길을 통해 아프리카 북부까지 도달했고 유럽인들은 대서양을 돌아 인도의 거점을 마련한 후 일본까지 왕래했다. 해상 실크로드는 일찍이 발달했다. 이미 메소포타니아 문명과 인디아 문명 사이에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 말에는 인도 남부의 드라비다족이 페르시아만까지 올라와서 바빌론과 교역했고 거꾸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인더스강부터 홍해에 이르는 해로를 탐험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기원전 325년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장군 네아르코스를 시켜 유프라테스 강부터 인더스강 일대를 조사하게 했다. 한편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 역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인도 동부에 있던 칼린가 왕조는 미얀마, 말레이 반도 등에 진출해 해상 무역을 했고 이 시기 중국인들도 베트남부터 말레이 반도, 남인도의 동부 해안까지 항해했다. 일부 사람들은 현지에 정착하기도 했는데 기원전 1세기가 되면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로마까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이 이뤄졌다. 해상 실크로드는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한다. 동서양의 문명이 번성하면서 왕과 귀족들의 사치품 수요가 높아졌고 인도의 향신료, 중국의 비단, 도자기 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9세기 이전에는 주로 동남아시아의 특산물이 교역을 주도했다면 9세기 이후부터는 중국산 도자기가 가장 중요한 무역 품목이 되었다. 말라카는 이러한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이었다. 중국에서 인도로 가든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든 말레이반도 남단의 말라카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말라카에 대한 지배권은 15세기 이후 대항의 시대초미에 관심이었다. 말라카를 장악한 나라가 세계 무역을 통할했기 때문이다. 16세기 초에는 포르투갈 상인, 17세기 중반에는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장악했고 19세기에는 영국이 장악한다. 98. 상하이 중국 양쯔강 하류의 대표적인 국제도시 상하이는 중국 전통 역사에서 보잘것 없는 해안지대에 불과했다. 시안, 러양 등 내륙은 물론 베이징 같은 북방도시와도 거리가 먼 외딴 지역이었다. 인근에는 난징, 수저우, 항저우 등 거대한 도시가 질비했다. 상하이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중국 역사에서 해안가의 가치가 보잘것 없었다는 점과 상통한다. 황어에서 양쯔강으로 주로 강의 의존의 문명을 발전시켰고 해외무역의 비중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가치를 알아본 것은 서양 열강이었다. 1840년 아편 전쟁을 통해 청나라에 승리한 영국은 난징조약을 통해 상하이의 거점을 마련한다. 이후 미국, 프랑스 등이 진출하면서 상하이 일대에는 조개지가 만들어졌다. 애초에는 외국인이 몰려사는 거류지역 정도였는데 태평천국운동을 비롯해 불안한 중국 정치 사정을 빌미로 청나라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세력화한 것이다. 상하이에는 양쯔강, 황푸강이 흐르고 강을 이용하면 난징, 난창, 우한 등 내륙 도시에 다다를 수 있다. 남중국해를 이용하면 홍콩과 강둥 일대를 거쳐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닿을 뿐 아니라 일본과 조선이 있으니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용한 지역이다. 상하이에 서양 열강이 진출하고 근대적인 공장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자본과 노동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중 청왕이라는 세력이 매우 컸는데 국민당 지도자 장제수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1921년 중국 공산당 역시 상하이에서 탄생했으며, 1925년에는 5.30운동이 상하이의 번화가 난징루를 중심으로 일어난다. 5.30운동은 영국, 일본 등 열강에 대한 중국 노종자들의 저항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북벌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5.30운동을 통해 군벌로 분열된 중국을 재통일하고, 서양 열강을 몰아내고자 하는 중국 민중의 의지가 확인됐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부대는 민중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상하이와 남부 중국을 통일한다. 1927년에는 상하이 자베의 일대에서 노동자의 무장해제를 두고 국민당이 유혈사태를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분열의 길을 건넨다. 99.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화 과정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일본은 무사가 지배하는 봉건제도를 철폐하고 근대적인 중앙집권국가로 탈바꿈한다.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도계에 의해 에도막부가 개항된다. 미일화친조약, 미일수호통상조약 등 불평등조약을 체결했으나,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일본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당시 일본의 서남지역인 조슈번, 사스마번을 중심으로 히젠번, 도사번 등이 개혁을 시도하며 대한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조낭냥이를 외치며 천황 중심으로서의 개혁을 주장했고, 초기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서양 열강을 대했다. 하지만 서양 열강의 강성함을 경험한 후 서구식 근대 국가를 목표로 삼았다. 시모노세키 해업을 통과하던 서양 선박을 공격했다가, 영국,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4개국 연합군의 포격을 받으며, 대패한 조슈번의 경험이 대표적이다. 에도 막부도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등 근대화를 위해 여러 개혁을 시도했으며, 반막부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벌였다. 하지만 1866년 사초 동맹을 맺는 등 반막부 운동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극렬한 대립 가운데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사카모토 룰마가 대타협을 제안하며, 대정 봉환이 발생한다. 하지만 갈등은 지속됐고, 보신 전쟁이 일어나는 등 여러 난국을 통과한 끝에 근대 일본의 역사가 시작된다. 메이지 천왕을 모시고 등장한 메이지 정부는 실상 유신을 이끌던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오쿠보 도시미치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봉건제를 폐지했으며 신분제를 해체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 급격한 개혁을 추진했다.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해 서구 국가들의 현황을 파악했으며, 비스마르크가 이끌던 독일 모델을 차용하려 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 헌법을 따라 메이지 헌법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제국 대학의 엘리트 교육, 강력한 군사 양성, 타이완과 조선 지배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제국주의 모델 등 메이지 유신의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맹자가 제선왕에게 왕의 신하 중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맡기고 초나라로 여행 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이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 친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그와 절교하지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만약 형벌을 관장하는 사법관이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파면시킬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맹자가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왕은 좌우를 돌아다 보며 딴소리를 했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관직에 등용됐을 때는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한 상황에서도 의지가 변함없고 위세와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맹자 맹자는 전국시대 사상가다. 그는 공자의 뒤를 이어 유학사상을 발전시켰다. 논쟁을 즐겨한 인물로 묵가를 비롯한 여러 경쟁적인 사상가들과 신랄한 논쟁을 벌였다. 그는 인간 본성이 가진 선한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한편에서는 항심과 항산을 강조했다. 대다수 백성이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의 열렬한 주창자였으며 역성혁명이라는 개념을 구안했다. 맹자는 천명이 특정한 제왕이나 권력자를 초월해 존재한다고 봤다. 권력자나 제왕은 천명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는데 천명을 실천하는 것이 민본정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본정치를 실현하지 못한 자에게는 천명이 없고 따라서 그는 소인배에 불과함으로 혁명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원전 5세기에 하늘의 뜻과 권력 의지를 구분하고 왕조 교체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사상사에서 그의 주인은 독보적이다. 101. 공화정 공화정의 기본 원리는 권력을 나누는 데 있다. 민주주의가 고정 그리스에 기원을 둔다면 공화정은 로마의 기초를 둔다. 공화정은 원로원 집정관, 호민관 등이 권력을 적절히 나눠 왕이나 독재자의 통치를 통제한다는 개념인데 근대 초기 로크나 몽테스키 외의 권력분립론 등을 거쳐 오늘날 삼권분립체제로 정립됐다. 근대 국민국가가 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쳤듯 고대 로마의 공화정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스에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중병보병부대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전투에서 귀족과 평민의 차이가 없어졌듯 로마에서도 중장보병의 발전은 평민들의 정치적 자각으로 이어졌다. 투쟁은 200년이 넘게 진행됐다. 로마에서는 평민을 플레부스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농민, 상인 혹은 빈민들이었다. 이들은 군복무 의무를 지지만 공직에서 배제됐고 재판이 벌어지면 빈번히 귀족의 희생양이 됐다. 심지어 채무를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 결국 기원전 5세기 이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호민관 제도가 만들어진다. 호민관은 귀족들의 불법적인 횡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평민을 보호했다. 자연스럽게 12표법을 비롯한 성문법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법을 기초로 권력이 행사되고 호민관에 의해 평민들이 보호받게 되자 귀족이 장악하고 있던 집정관과 원로원의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원전 367년에는 비로소 평민 출신의 집정관이 등장했고 기원전 287년에는 평민회가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며 원로원과 별도의 권력을 행사하기에 이른다. 문제는 공화정이 발전함에도 귀족과 평민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동등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귀족은 문벌과 배경을 이용해 여전히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신분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를 만들었다. 한편 로마 공화정은 시민권이란 개념을 발전시켰다.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반도와 주변 지역에는 비슷한 유형의 정치 집단이 많았다. 로마인들은 이들과 동맹을 맺거나 정복할 경우 일정한 과정을 거쳐 로마인과 동등한 권리를 허락하고 계약, 결혼, 이주에 관한 권리를 부여했다. 로마가 지중해의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102. 도연명 초여름날 초목이 무성하니 집주의 나무들이 가지와 잎을 더한다. 무새들 몸둘꽃 좋아하듯이 나 역시 내 초막집이 좋아라. 밥 깔고 씨 뿌리기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책을 읽는다. 가난한 거리에 살며 높은 사람 멀리하니 오랜 친구들도 수레를 돌려가네. 겨울에 담근 술을 달갑게 마시니 안주거리로 마당에서 채소를 뽑는다. 가랑비가 동쪽부터 내리기 시작하니 시원한 바람도 때맞춰 불어온다. 목천자전 뒤적이다. 산해경을 읽어보네. 찰나의 삼라만상 논의로 보니 이것이 즐겁지 않다면 또 무엇이 있으리. 도연명 산해경을 읽으며 도연명은 오늘날 장시정 주장연 출신으로 귀거래사 도하원기 등으로 유명한 위진 남북조 시대의 대시인이다. 그는 자연과 벗한 삶으로 유명한데 소수민족 출신의 몰락한 집안 형편으로 어릴 때부터 힘겨운 삶을 보냈다. 어린 시절 누추한 집에 살면서 여러 차례 기운 옷을 입고 식사를 거루는 일도 빈번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몇 차례 관리가 되기도 했지만 강직한 성격으로 출세가 어려웠고 결국 농사를 지으며 초연한 삶에 천착했다. 103. 티무르 제국 1370년 티무르가 세운 제국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중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을 지배한 중아시아 유목민족의 영웅이다. 티무르 제국의 성공은 서아시아 북부에서 독자적으로 대제국을 세운 전무후무한 역사다. 티무르의 원정은 그가 죽는 해까지 계속됐다. 10년간 주변 지역을 복속하면서 기반을 닦은 티무르는 138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 이란, 인도 북부 일대를 정복한다. 1399년부터는 7년 원정을 감행하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아나톨리아 반도 동부 시리아 일대를 공략했고 서아시아의 대표 도시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1402년에는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승리했고 1405년 명나라 원정을 시작했지만 건강이 악화돼 죽었다. 수도 사마르칸트에는 15만 명이 살았는데 트리크인, 아랍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졌다. 중국 명나라를 폄하하기 일수였는데 사신들이 오면 낮은 자리에 앉히고 황제를 돼지라고 불렀다. 몽골 제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했고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 쫓겨났기 때문에 명나라를 원수처럼 여긴 것이다. 당시 중앙아시아 일대에 만연했던 몽골 제국에 대한 향수를 의식한 행동이다. 티무르 가문의 울르그베그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기즈다반 세 도시에 마드라사라는 교육기관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특히 부하라의 마드라사는 중앙아시아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울르그베그는 직경 40m의 원통형 천문대를 건설하고 천문학 연구에 매진했는데 당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만 티무르 제국은 초기의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원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쉽사리 쇠퇴하고 만다. 104. 집사 오늘날 세계사란 장르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계사 책 내용의 대부분은 유럽사로 가득 차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통해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유럽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사란 장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 서술의 중심에는 유럽사가 있고 유럽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했지만 다른 문명권의 역사는 소략하거나 부실하게 정리한 경우가 허다하다. 인류 최초의 세계사로 평가받는 작품은 라시드 우띈이 편찬한 집사라는 책이다. 집사가 등장한 배경에는 몽골족의 세계 지배가 연관되어 있다. 중국부터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유럽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했기 때문에 구 대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고 제국의 강력한 힘과 후원에 따라 세계사 책이 편찬될 수 있었다. 집사는 산부로 구성돼 있다. 일부는 몽골 제국사, 이부는 세계민족사, 산부는 지리서다. 산부는 현존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일부는 몽골, 트리크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중앙아시아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부는 이란사, 이슬람사, 우구즈사, 유대인의 역사, 중국사, 프랑크족의 역사, 인도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니 오늘날 세계사에 견줄만하다. 라시드 우띠는 이 책을 편찬하기 위해 여러 학자의 도움을 받았다. 프랑크족의 역사를 쓰기 위해 대주교 마르티누스 오파비엔시스가 쓴 교황과 항제의 연대기와 바르헤블레우스가 쓴 책을 인도사와 중국사를 쓰기 위해 카말라스리 박사를 비롯한 불교 승려들의 도움을 받았다. 세계를 통합한 몽골제국의 힘은 당시 여러 문명의 지식이 상호 유통되는 효과를 초래했다. 라시드 우띠의 또 다른 저작 흔적과 소생은 원나라의 농서, 농상지보와 깊은 연관이 있고 보감이란 책은 중국 진나라 때 왕숙화의 맥경을 번역한 것이다. 105. 북아프리카와 알제리 대륙의 기준으로 보면 지중해 남단인 북아프리카 일대는 아프리카의 영역에 속하지만 실상 중부, 남부 아프리카와 인연은 크지 않다.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가로막고 있고 이집트, 카르타고 같은 고대 문명이 일찍 번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중세 내내 이슬람 세력이 이곳에서 번성했다면 근대에 들면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침탈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프랑스 남부에서 지중해를 가로지르면 바로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모로코, 알제리, 트위니지 등이다. 모두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알제리는 혹독한 제국주의의 탄압과 독립의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1832년 압돌 카드르가 알제리 해안지대를 점령한 프랑스의 대항에 성전을 일으켰지만 패배한다. 1844년에는 모로코가 지원에 나서지만 이슬리 전투에서 패배했다. 1847년 프랑스는 알제리의 저항 세력을 모조리 무너뜨렸고 카블리부터 음자부 북부 해안부터 사하라 일대까지 점령한다. 1890년에는 영국이 이를 보증하는 조약을 맺었다. 알제리는 점령한 프랑스의 통치는 가혹했다. 동아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수많은 기존 교육기관을 없앤 후 알제리인에게 교육이나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극소수만이 하급관리가 될 수 있었다. 토지 약탈도 심각했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을 몰수했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해 기존 토지의 소유관계를 무력화시키면서 무려 270만 헥타르 즉 알제리 전체의 경작지에 40%에 달하는 토지를 빼앗아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에게 줬다. 프랑스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알제리인들의 집요한 저항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1954년 알제리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고 11월부터 프랑스 당국에 대한 게릴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알제리 혁명의 서막이 열린다. 1958년에는 알제리 공화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국제승인을 요청했고 아랍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프랑스의 진압 작전은 잔혹했다. 1957년경이 되면 민족해방전선은 와해 단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 정부는 여러 이유로 혼란을 거듭했고 알제리를 식민통치할 여력이 없었다. 결국 현대 프랑스의 초석을 세운 드골이 정계의 복귀의 대통령이 되는데 그는 알제리 민족해방전선과 화해를 도모한다. 이에 1962년 알제리는 주권을 회복한다. 106. 인도 인도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종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역사가 뒤엉켜 있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아, 스리랑카, 중앙아, 중앙아시아 일대를 포함한다. 중국이 진시황에 의해 영토와 문자, 문화가 이른 시점에 통일됐다면 인도에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 무글제국처럼 광활한 영역을 지배했더라도 지방마다 수백 수천의 작은 왕국, 토착 지배 세력, 수백 개의 언어, 수많은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인더스 문명은 오늘날 파키스탄 일대에서 번성했다. 이후 아리아인들이 인도 일대에 진출하면서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자인아교와 불교가 발응한다. 불교의 경우 동아시아 일대에 전파돼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정작 인도나 중앙아시아에서는 교세가 미미하다.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굽타 왕조 이래 힌두교가 크게 번성했고 서아시아에서 번성한 이슬람이 북부지역에 수많은 왕조를 세우면서 이슬람교도 크게 흥기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적 갈등이 그 배경에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싸움을 벌였고 플라시전트에서 승리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다. 초기에는 간접 지배했으나 세포의 항쟁 이후에는 직접 지배한다. 간디, 네루 등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1960년대 이후 인도는 제3세계의 중심국가로 미국, 소련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다.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배경으로 세계적인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내수경제발전을 통한 대한경제의 모델을 시도하기도 했다. 107. 순자 정성스러운 마음과 뜻이 없는 사람은 밝은 깨달음이 없으며 묵묵히 한 마음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혁혁한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두 길을 가는 사람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으며 선을 보면 몸가짐을 바로해 자신을 살피고 불선을 보면 근심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해 본다. 선이 자기에게 있으면 견고하게 지키며 스스로 즐길 일이요. 불선이 자기에게 있으면 더러운 것을 보듯이 스스로 혐오하라. 그러므로 반걸음이라도 쉬지 않으면 절룩거리며 가는 자라도 천리를 갈 수 있고 흙을 쌓는데도 멈추지 않고 쌓아 나가면 언덕이나 산을 이룰 것이다. 길이 비록 가깝다고 하나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일이 비록 적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이를 영위하는 사람은 한가한 날이 많은 자라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궁극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순자는 맹자와 더불어 초기 유학사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순자의 사상은 종종 맹자와 비견된다. 순자는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후천적인 노력을 통한 도덕적 성장에 주목했다. 화성기위, 즉,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적인 것을 일으킨다는 말로 지식과 실천 능력이라는 후천적인 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독특한 성악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순자는 공자가 강조한 인과 예 중에 예를 강조한다. 교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강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세계관은 공교롭게도 한비자 등 법가에 의해 계승됐다. 프랑스 혁명의 여파는 공교롭게도 카리브의 연안의 작은 섬 히스파니아올라를 뒤흔들었다. 히스파니아올라는 쿠바섬 동쪽에 있는 섬이다. 현재는 IT공화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인근에는 쿠바, 자메이카, 푸에르토리코가 있다. 콜롬버스가 이 일대에 도착한 이래 스페인인들이 들어왔고 결국 17세기 후반에 프랑스 소유가 된다. 카리브에 있는 섬이 대부분 그렇듯 이곳에 역시 유럽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농장이 건설됐고 원주민뿐 아니라 흑인 노예들이 생산을 담당했다. 섬의 중심지 산토 도민고는 설탕 무역의 거점으로 프랑스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산토 도민고에는 백인 4만여 명, 현지 유색인 3만여 명, 흑인 노예 50여만 명이 있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현지 유색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식민지 당국은 이를 잔혹하게 탄압했다. 프랑스 혁명 2년째 되는 해인 1791년 8월에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이를 명분으로 영국과 스페인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식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프랑스는 현지 유색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또 프랑스 편에 가담하는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약속했다. 결국 현지 유색인 자유를 원하는 노예. 프랑스 본국에서 파견한 군대가 연합해 현지 농장주, 영국군, 스페인군과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이 와중에 노예 출신인 투생 루베르 튀르가 지도자로 부상했고 농장주들은 물론 영국군과 스페인군을 몰아냈다. 1801년 투쟁에서 승리한 현지 유색인과 노예들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정 간섭을 불허하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독립적 헌법을 선포했다. 국민 공예는 이에 동의했지만 이후 등장한 나폴레옹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노예제를 부활시켰고 산토 도민고를 중심으로 카브리에와 나아가 북아메리카에서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했다. 결국 이번에는 프랑스와 산토 도민고를 중심으로 아이티인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프랑스인들은 아이티 일대를 다시금 식민화하고 싶어했고 아이티인들은 완전한 독립을 꿈꿨다. 현지인들의 치열한 투쟁과 황혈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전형병의 창걸로 1803년 아이티인들은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아이티 혁명은 프랑스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노예혁명이자 독립혁명이며 근대 식민지 노예제도 폐지에 큰 영향을 미친 성구적인 사건이다. 109.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가이자 서양 미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다재다능했고 여러 분야에서 예술적 성취를 이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다. 한참 선배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비견됐고 세간에서 둘의 경쟁을 부추겼다. 다비드상 천지창조 피에타 등 수많은 역작이 있다. 미켈란젤로는 최초의 현대적 미술가로 평가받는다. 본인이 작품의 모든 부분을 책임졌고 저작권을 분명히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와의 협업이 많았고 스승의 명성을 빌리기 위해 본인이 그려놓고 스승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저작권 개념도 없었을 뿐더러 예술을 협동의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 시대에 미술가의 주의가 크게 향상됐는데 마치 베토벤 시기에 작곡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과 유사하다. 그는 특별히 뛰어난 스승에게서 배움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탁월한 실력으로 일찍부터 성공했고 조토, 마사초, 도나텔로 같은 탁월한 선배들의 작품과 메디치 가문 등이 소장한 고정 그리스 로마의 조각 등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실력을 연마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 수많은 주제에 관심을 뒀다면 미켈란젤로는 해부하게 집중했다. 그러한 노력 끝에 그는 당대 어떤 미술가나 조각가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으로 인체를 묘사했다. 최고의 예술가들도 꺼리던 자세나 각도를 묘사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교황 식스투스 사세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다. 작은 규모였지만 벽면에는 포티첼리, 기를란다여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그려져 있었다. 처음에는 격렬히 거부했지만 결국 4년간의 수고스러운 작업 끝에 천지 창조로 더욱 유명한 천장화를 완성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성작이 적고 특유의 게으름으로 유명했다면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작업적 욕망과 성실함, 독선적이면서도 독실한 신앙으로 유명했다. 다빈치는 조각 작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비판적이었다면 미켈란젤로에게 조각은 미술과 버금가는 영역이었다. 두 대가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을 이끌 때 젊은 화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가 아테네 학당, 성모상 등으로 유명한 라파엘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수많은 화가가 활약했고 보기 드물게 위대한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110.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로 대표적 산유국이자 이슬람 국가다. 서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그렇듯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현대에 만들어진 신흥국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와흐부 운동과 연관을 맺는다. 18세기 후반 이븐 압둘 와흐부는 이슬람 개혁을 주장하며 아라비아 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는 알라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특정 인물을 예언자나 성자로 취급하는 행동을 다신교로 규정해 가혹하게 비판했고 동시에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1745년 아라비아의 작은 부족국가의 지도자 무한마드 이븐 사우디에게 영향을 줬고 이븐 사우드는 와흐부 운동을 전파하기 위해 일대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주변 세력과의 여러 갈등을 벌인 끝에 1902년 압둘 아지즈가 와흐부 운동의 임함 즉 지도자를 자처하며 아라비아 일대를 평정한다. 이라크, 요르단, 예멘 등 주변 국가의 경계선이 확정된 것도 이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탄생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30년대 산유국이 되면서 급부상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의 석유 수요가 많아지면서 급성장했고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기간산업이 광범위하게 발전했다. 그에 따라 예민, 오만 같은 주변 국가는 물론 이집트,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에 많은 인력이 몰려들어 일자리를 구했다. 이 시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권의 지도국가로 활발한 행보를 보인다. 전세계 이슬람 신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이슬람 신자가 살고 있다면 대학부터 모스크까지 각종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코소보, 체첸, 아프가니스탄 등 이슬람과 관련된 분쟁지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식 이슬람교 전파에 매우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제도는 매우 보수적이다. 마즐리스라는 사우디 왕자의 가족회의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방의 수장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거의 전 분야에서 월급과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일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슬람교 수호에 적극적이지만 독자적인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극히 엄격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슬람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타윈을 운영하고 있다. 111. 미국의 세계주의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열강들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후 식민지의 여러 이권을 본국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번성했다. 따라서 더 많은 식민지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고 그로 인해 국가 간 갈등, 끝도 없는 전쟁과 나아가 세계대전까지 이른 것이다. 한편에서 식민지 체제에 대한 반감은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주의를 고향시키고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강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며 식민주의를 자유무역주의로 대체하고자 했다. 식민지를 포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의 자유를 허락하면 과도한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차단될 테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안정적이면서 자유로운 세계무역체제를 운영하면 서양 열강들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폭력과 전쟁을 협파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여겼다. 윌슨의 기대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무참히 파괴된다. 이들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가혹한 보복을 가행했고 자신들의 식민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패배한 나라들의 식민지만 독립시켰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 프랑스가 몰락의 길을 걷자 윌슨의 구상은 프랭클린 로스벨트 대통령의 주도로 재현된다. 대서양 헌장을 통해 탈식민지 체제를 공식화했고 프레턴 우주 체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확립됐다. 금을 통화 기준으로 삼았으나 실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세계통화를 관리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을 만들었고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각양의 국제기구를 통해 달러 주도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한다. 국제연합도 만들어지는데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미국 자본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세계평화 유지 사이에서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한다. 112.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는 크메리족이 세운 앙코르 왕조가 만든 사원으로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동서 1500m, 남북 1300m의 직사각형 구조로 혜자가 사원을 둘러싸고 있다. 성과 속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의 사원은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세계의 중심, 즉 수미산을 상징한다. 수미산에는 수많은 신과 신선이 살고 있다. 중앙에 탑이 있고 다시 그 주변을 네 개의 탑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는 힌두교와 불교의 우주관을 상징한다. 뱀신인 수많은 나가가 조각돼 있는데 인도의 왕과 뱀신의 딸이 결합해 크메르 왕족이 탄생했다는 믿음을 반영한 것이다. 이곳은 인도 문화의 영향, 인도차이나 반도의 고요함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예술적인 유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멀지 않은 곳에 바이온 사원이 있는데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113. 법구경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해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 허덕인다. 나의 나가 이미 없거니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고 어리석은 사람은 한평생 다하도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겨도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나니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기면 곧 참다운 법을 바로 안하니 혀가 국맛을 아는 것처럼 바라문이 물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건데 행색이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부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자기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다루며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룬다. 마음은 바른 지혜를 따르고 뜻은 항상 바른 도를 생각해 오로지 한마음 진리를 알아 집착을 버림으로써 즐거움을 삼으면 마음의 때가 다한 직연을 갖추어 이승에서 이미 열반에 든 것이다. 불교의 초기 경전 중 하나로 인도의 승려 법구가 구전되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 만들었다. 화엄경, 금강경 같은 후기 대승불교의 경전은 매우 상징적이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행과 학문적 훈련이 있어야 해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타니파타, 법구경 같은 원시 불교 경전들은 탁월한 깊이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이 감명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쓰였다. 법구경은 서양학자들에 의해 번역될 정도로 현대에 널리 사랑받는 불교 경전이다. 114. 프랑크프루트 학파 문화산업은 그들의 소비자에게 자신이 끊임없이 약속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만한다. 줄거리나 포장이 제공하는 즐거움을 계속 바꿔가면서 약속은 끝없이 연장된다. 문화산업은 도치 속에서든 금욕 속에서든 현존하는 고통을 쾌활한 거세로 대체한다. 최고의 계율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그 대신 사람들은 이러한 불가능성을 웃어넘겨야 하고 이러한 웃음으로써 자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즉 문화산업의 객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 책의 원리다. 탈출이나 가출은 처음부터 출발점으로 돌아오도록 설계돼 있다. 즐거움은 체념을 부추기며 체념은 즐거움 속에서 잊히고 싶어한다. 교양이란 것이 빈사상태에 빠져버린 오늘날 대중이 편집 중에 걸린 엄청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오늘날 삶의 질서는 정신의 일관성 같은 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지식으로 전락한 사유는 중화되거나 특수한 노동시장에 쓰이는 단순한 전문지식이 되거나 개인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후기 자본주의에 이르면서 결국에는 어설픈 교양이 객관정신이 된다. 테오도오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모 개몽의 변증법 1960년에서 1970년대 독일에서는 프랑크프루트 악파가 풍미한다. 이들의 주장을 보통 비판이론이라 불렀는데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대중문화의 발전 반지성주의의 대두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초기의 산업혁명이 제품을 생산했다면 20세기 이후 문화산업의 발전은 미디어에 종속된 대중을 양산하고 지성과 교양이라는 인관됨의 기본을 파괴한다고 본 것이다. 프랑크프루트 악파는 이들뿐 아니라 마르쿠지의 에리이 프롬 등이 유명한데 국내에서는 에리이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 도피 등이 널리 사랑받았다. 115. 마라톤 전투 대제국 페르시아의 영향력은 소아시아까지 미쳤다. 소아시아의 해안가와 그리스반도 일대에는 수많은 폴리스가 있었다. 기원전 560년경에 전쟁이 발발해 480년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전개됐고 그리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본격적인 전쟁은 501년 이오니아인들의 반란으로 시작됐다. 아테네와 엘레트리아의 지원이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전력이 압도적이었던 터라 저항은 실패한다. 이후 페르시아는 아테네와 엘레트리아를 징벌하고자 한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군대는 주변을 약탈 파괴하며 아티카의 마라톤 평야에 이른다. 스파르타의 지원은 없었고 작은 폴리스 플라타이아만이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테네 혼자 페르시아와 맞서게 된 것이다. 밀티아데스가 이끄는 아테네 군대는 원정에 지쳐 정비 중인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신승을 거둔다. 피디피데스가 40여 킬로미터를 달려 승전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후 마라톤 경주에 효시가 됐다. 페르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이참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계획을 세운다. 600척 규모의 선당과 최대 30만 대군을 구비한 후 제왕 크세르크세르스가 직접 원정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간다. 수많은 폴리스가 항복했고 이 가운데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등 30여 개의 폴리스가 페르시아와 맞선다. 육지에서는 스파르타의 주위 아래 테르모필레 고개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고 그리스 함대는 아르테미시움 금방 해협에서 페르시아 해군에 맞섰다. 육전에서는 패배했지만 해전에서 페르시아 군을 타격한 그리스 동맹군은 이후 살라미스 일대에서 운명의 결전을 벌인다. 크세르크세스는 엘레우시스만 언덕에서 전투를 지켜봤는데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전멸당했다. 이후 플라타이아이 전투에서도 그리스 동맹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대제국 페르시아는 일대에서 물러난다. 전쟁 이후 아테네는 지중해 최강국의 지위에 오른다. 올리브유, 포도주, 도자기 같은 품목으로 상업과 무역에 큰 성공을 거뒀고 나아가 델로스 동맹의 공동 금고를 아테네로 옮겼으며 주변 여러 폴리스를 식민화했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참담하게 흘러갔다.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긴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스파르타는 가까스로 아테네를 제압했지만 이후 코린토스 전쟁이 발생하는 등 상황은 안정되지 않았다. 결국 스파르타를 모방한 테베의 중장 보병부대가 기원전 371년에 에파민 온다스의 지위 아래 스파르타 군대를 무너뜨린다. 고정 그리스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백과사전의 등장은 계몽주의와 관련 있다. 백과사전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하면 온갖 미신과 비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가 주도해서 만든 것이다. 디드로가 편찬한 백과사전은 18세기의 모든 지식을 총남했을 뿐 아니라 볼테르, 몽테스키 외, 루소 같은 당대의 계몽주의자들이 참여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자연과학, 역사학, 천문학 등 당시의 폭발적인 학문적 성취를 모조리 담고자 했으며 실용기술에 대한 정보가 상당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빵 굽기, 깃털 장식 만들기, 시계 만들기 등을 공방에 직접 방문해 관찰하고 그림으로 묘사해 판화 형태로 사전에 실었다. 계몽주의자들과 루이 15세의 정부 마담 퐁파루드의 관계는 유명했다. 그녀는 마담 탕생이라는 살롱에서 몽테스키 외, 볼테르 등과 어울렸다. 볼테르는 퐁파두르의 연애 편지 작성을 도왔고 퐁파두르는 볼테르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스 자리를 내주어 연금생활을 가능케 했다. 퐁파두르는 루이 15세의 정부로 궁궐에 들어가 실질적인 여왕 노릇을 했다. 하지만 20년간의 왕실생활은 그녀의 삶을 극도로 피폐하게 만들었다. 루이 15세는 그녀가 항상 자신의 곁을 지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병상을 지키지도 못했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한 루이 15세는 퐁파두르의 아픔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다. 루이 15세는 개몽주의 철학에 부정적이었으나 퐁파두르는 그렇지 않았다. 백과사전 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사전의 장점을 루이 15세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퐁파두르의 삶이 풍파를 겪었듯 백과사전 역시 마찬가지였다. 교회와 사회를 비판했기 때문에 발행정지를 당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117. 북미 자유무역협정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지역화 정책의 일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여러 국제기구의 설립을 주도하며 국제자유무역을 선도했다. 하지만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신흥경제 강국으로 대두되는 등 미국의 독점적 주의는 위기를 맞이한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처럼 자국에 유리한 지역화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이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자본과 노동력의 조합으로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농산물 분야에서는 예민한 문제가 많았다. 미국은 오렌지 주스와 설탕, 멕시코는 옥수수와 콩이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관해서는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조항을 뒀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의 금융자본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멕시코 시장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노동 이민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멕시코인의 불법 이민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빌 클린턴과 텍사스의 억만장자 록스페로는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빌 클린턴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환경보호와 노동자 권리 등에서 중요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봤고 로스페로는 이를 통해 백인 노동자들의 일거리가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에는 환경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대통령이 된 빌 클린턴이 직접 챙길 정도였다. 국제무역과 환경문제가 통합적으로 인지된 중요한 사건이다. 멕시코는 노동력 진출의 이득만 본 것이 아니다. 미국 신용을 보증으로 유럽, 일본 등 각 처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고 좀 더 과감한 경제개혁에 유리한 환경을 구비했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의 성장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남쪽 국경지대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118. 미터법 미터법은 십심법을 바탕으로 길이를 미터,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사용하는 도량형법이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척도다. 미터법은 자연에 근거한 보편적 도량형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기존의 도량형이 특정 문명권의 관습과 문화의 산물이었다면 미터법은 개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보편적이며 불멸하는 척도를 만들고자 한 결과물이다. 정치가 탈레랑이 제안했고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도량형 개혁위원회를 이끌었다. 전자, 좌우선, 적도를 기준으로 척도라는 뜻의 그리스어 메트론을 차용했다. 북극과 적도 사이의 좌우선을 천만분의 일로 나눠서 1미터의 과학적, 합리적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혹은 1 곱하기 10, 1 곱하기 100, 1 곱하기 1000의 원칙을 적용해 센티미터, 킬로미터 등의 미터법이 만들어졌다. 기준이 되는 적도, 좌우선 등을 측정하기 위해 과학자 틀랑브르, 메센 등이 세계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완전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개몽주의적 열정이 강렬했다. 1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1799년 백금, 이리눔 등으로 미터 원기, 킬로그램 원기를 제작했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지만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법제화했으며 1875년 17개국 대표가 미터협약에 가입하면서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처음 목표한 대로 보편적 원칙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와 질량의 원칙이 확립된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미터법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야드, 파운드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한 현지에도 나라마다 전통적인 도량형이 면면히 이어져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1805년 1미터가 실제보다 0.2mm 정도 짧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메싱이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119. 보로 부두르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있는 불교 유적이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맞닿은 스마트라섬,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 등으로 이뤄지는데 과거 여러 왕조가 일대에서 흥망을 반복했다. 7세기 스마트라섬 에서는 스루이자야 왕조, 자바섬 에서는 샤일랜드라 왕조가 발전하는데 샤일랜드라 에 의해 보로 부두르 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오랫동안 잊혔다가 현대에 와서 재발견된 곳이다. 보로 부두르 유적은 수많은 불탑이 중첩돼 쌓여있는 구조로 정방형 공간이 5층 원형 공간이 3층 그리고 최정상 으로 나뉜다. 층마다 회랑이 만들어져 있고 원형 공간에는 72개의 불탑이 있으며 최정상에는 종 모양의 탑을 쌓았다. 벽면에 부조 종탑안의 불상 등이 가득한데 각각의 예술성은 물론 전세계적인 구성도 매우 특별하다. 불교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단계별로 묘사 묘사 돼 있다. 120.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스마트라섬 자바섬을 중심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의 섬나라다. 네덜란드에 오랫동안 지배받았고 이후 스카르노 스와르토의 권위적인 통치 아래 있었다. 네덜란드는 자바섬의 바티비아를 중심으로 동인도회사 네덜란드 무역회사를 세우며 일대의 무역을 주도했다. 네덜란드의 식민정책은 스마트라섬과 자바섬을 상의하게 변화시켰다. 자바섬의 경우 안정적인 농경사회를 유지하지만 스마트라는 19세기 초반 수출용 농산물과 임산물의 산지인 동시에 직물이나 기계류 등 각종 외국 상품이 범람하는 시장의 기능까지 떠맞는다. 광범위한 상업경제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담배, 야자, 차, 고무를 생산하는 각종 플랜테이션 농장도 등장한다. 현대적인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화됐다. 1927년 수카르노가 주도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당이 만들어졌고 인도네시아 정치연합으로 발전하면서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의 운동의 구심점이 된다. 태평양 전쟁은 인도네시아인에게 기회였다. 일본군이 네덜란드를 무너뜨리고 이곳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취를 허용했고 일본이 폐망하자 1945년 8월 17일 수카르노가 독립을 선언한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과거의 식민지를 회복하고자 몰려들었고 5년간의 격렬한 싸움 끝에 끝내 독립에 성공한다. 수카르노는 터키 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카말에게 큰 영감을 받았다.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공산주의자부터 이슬람 농민들까지 포괄했지만 군부의 지원을 받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지향했다. 그는 나사콤이라는 독특한 통치이념을 제시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이슬람을 종합하되 국가 주도형 계획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고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1965년 군부 구테타가 발생했고 수아르토가 권력을 장악한다. 하지만 그 또한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자행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그의 장기 집권 끝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붕괴했고 1998년 수아르토는 쫓겨난다. 스카르노와 수아르토는 정추와 종교를 분리해 이슬람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노력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